르누 중학생을 위한 영어 단어 마스터 자 고난도 능률 41과부터 45과까지 아웃풋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오리스 아카데미상 아카데미 시상식 스태프 제작자 스태프 스타 주연 주연을 맡다 주연을 맡기다 필름 레이팅 영화관계 연령 제한등급 디스트리뷰터 배급자 스크린플레이 영화 대본 트레일러 예고편 너미니 후보자 블록버스터 흥행작 박스어피스 영화 흥행성적 매표소 액트 막 라인 대사 컨스머리즘 소비주의 리허설 예행전습 리허설 자 에듀케이션에 관한 거예요 디그리 학위 어드미션 입학 허가 트랜스크립션 성적 증명서 자 컴퍼레서리 에듀케이션 의무 교육 블링 왕따 시키기 약자 괴롭히기 시험이 실패하다 낙제를 받다 SAT 스컬라스틱 아프티튜드 테스트 미국 대학 수학능력시험 슬라브스 강의 계획표 코어프라 퍼니시먼트 체벌 서스펜드 정학시키다 투런시 무단결석 등교 거부 일렉티브 코리스 선택 과목 기프티드 에듀케이션 영재 교육 웨더 앤 클라이밋 윈드 Velocity 풍속 슬리트 진눈깨비 진눈깨비가 내리다 프레스포테이션 강수 딜루지 통수 범람 타이다 웨이브 높은 파도 해일 타이풍 태풍 히트 웨이브 폭염 혹서 엘리뉴 현상 스콜칭 몹시 더운 찌는 듯한 윈칭 팩터 체감기운 템플존 온대지역 폴라존 한대지역 오버캐스트 잔뜩 흐린 우중중한 헤비 스노우 폭설 헤비 레인 워링 호우경보 우주에 대해서 플래네트리움 천문관 Observatory 천문대 관측소 Eclipse 식 크레센트 초승달 컨스텔레이션 별자리 조디악사인 12궁도 Astrology 점성술 셀레트리얼 천체의 하늘의 에스트로이드 소행성의 엑스트라트레스티럴 외계인 외계의 네블러 성운 갤럭시 은하계 스페이스퍼로브 무인 우주 탐사 미션 컨트롤 우주 관제소 액세스 축 지축 디지지지 쪽으로 말리그넌트 악성의 디즈니스 현기증 어지럼증 인섬미아 불면증 멜뉴스트리션 영양실조 크로닝 만성적인 고질적인 스크롯 뇌졸증 릴랍스 재발 바라레시스 마비 스프레인 삐다 터미널 릴레스 불치병 어 프랙추얼 골절 부러지다 부러뜨리다 블리딩 출혈 초크 질식하다 숨이 막히다 캐리어 보균자 보인자 병원균 매개체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46과를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든 노인쌤이었습니다